우리 집 빌려드립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했던 불꽃축제 관련된 얘기인데요. 함께 보시죠. 중고 거래 앱에 올라온 글인데 아하 불꽃놀이 세트를 판매하는 게 아니죠. 그럼 소개 안 하죠. 자세히 보면 내일 열리는 불꽃축제에 집 베란다를 빌려준다는 건데 대여비가 무려 25만 원 그것도 두당 25만 원 선착순 5명 선심 쓰던 와인, 치킨, 치즈 제거 에라인 아 김 기자 근데 이런 글이 요즘 엄청 많이 올라온다면서요. 수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저도 불꽃축제에 기대되기는 하지만 이렇게나 대단한 행사인 건지 새삼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저께부터 중고 거래 사이트에 축제 당일 돈을 받고 아파트 발코니를 빌려주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당 25만 원을 받고 발코니와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글부터 아예 집 전체를 내주고 100만 원을 받겠다는 글까지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집 주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집에서 봤던 불꽃축제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강 인근 공원에 명당을 맡아주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김 기자,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 치고요. 좀 잡아주세요. 서연아, 내가 준비했어 하면서 50만 원 주고 남의 집 베란다 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괜히 저는 남의 집 가기 싫은데요. 모르는 사람 집에. 진짜? 그냥 공원에서 보고 말겠습니다. 공원에서?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거 제가 아는 친구가 옛날에 불꽃축제 때 한강에 보트 띄워놓고 프로포즈해서 결혼을 했어요. 진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결혼, 요즘은 결혼식에도 돈을 좀 쓰지 않고 최대한 아껴서 현실적인 거에 쓰자 그러는데 지금 근처에 호텔이 원래는 한 30, 40만 원 정도 했던 호텔이 지금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거를 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저는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해줄까 했는데 지금 또 양 앵커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면 몸이 되게 아픈데 불꽃축제를 보면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거나 그 정도면 갈 만한데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호텔 가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TV로 보는 게 제일 좋아.